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신동부 제독 나오시죠. 제독님, 그 신동부, 아, 신동부, 아니, 그 신동부 자유의국 TV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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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 방송. 예, 그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구독자가? 오늘 보니까 한 6천명. 저희 쪽에는 글로벌 집회에서 뉴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데 신동부 자유의국 TV에 가시면 매일 또 이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여러분 또 구독자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을 지키면 돼요. 매일 방송은 못하고요. 예, 예. 그것도 정기적으로 시간쟁이 났고 그걸 하지 않고 제가 꼭 이거는 내 분야하고 좀 이게 맞다. 그리고 이건 꼭 국민들이 좀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때 수시로 그냥 방송 제가 하는 편입니다. 수시로 가서 가셔가지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내에서 국방외교안보전문하는 채널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거에요. 오늘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공산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하세요. 아, 그게 오늘이 아니고요. 예. 벌써 한 일주일 됩니다. 2월 12일 날 그런 얘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돌 방송 출연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근데 우리가 보면 아이돌 가수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의상부터 외모, 신체 조건이나 연출하는 거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그게 굉장히 한류 바람을 불러왔잖아요.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에도 많이 기여를 한 거 틀림없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그런 안내서를 보낸 뭐예요. 그게 이제 보니까 비슷한 외모의 출련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련하지 않도록 한다. 그럼 뭐 사람 생김새로 비슷하게 생겼다고 비슷한 외모라는 게 마른 몸매 그게 맹시되어 있어요. 하얀 피부 그러면 이거 다 조명과 하얗게 보이는 게 비슷한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이게 무슨 북한 지금 북한도 아니고 북한에는 몸매가 들어가 브로즈와 풍주다. 이래가지고 지탈하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하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거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 그 다음에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화장품을 남의 사람 뭘 쓰든 간에 무슨 상관이냐고 완전 또라이구만 사실은 이거 보면요 공산주의자들 같고 하는 짓 보면 공산주의자들 같고 히틀러, 나치 같아요. 왜 남의 생김새 가지고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고 아니 뭐 하는 이야기가 국민의 뭐 국민의 생활까지 책임져 준다고? 아니 지가 뭔데? 지난번에 민주당에 박용진이 그 사람은 대변인이 했던 그 사람은 2030 최저임금 관련해가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구조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나온 패널이 무슨 소리 하냐고 계속 따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항상 민주화 민주화 이런 걸 주로 가보처럼 보금처럼 썼잖아요. 민주화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전체주의 독재정권식의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언론에도 많이 해자되고 있는데 옛날 50 때 정도한 정부에서 두발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카트 단속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찰이 미니스카트 길이도 재고 말이죠. 머리도 이렇게 얼마 되면 잘라내고 말이죠. 바리칸 가지고 똑같은 발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도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정부가 방송을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지상파 KBS MBC SBS는 말할 것도 없고 종편 방송까지 사실은 정부가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노조에 다 장악돼가지고 민주노총 지금 거의 문비가 증가를 얼푸대고 있는데 방송장악에다가 언론 방송출련하는 가수들 외모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거는 웃기는 얘기죠. 완전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병이죠. 남의 외모를 지가 뭔데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사업한다는데 규제한다 이러고 내 부모님이 이리 낳아준 거를 규제한다 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자유민주지 시장갱자 아닙니까. 그러면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것도 시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시장 소요가 있으면 거기 해야 흥행이 되고 또 수입도 창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들이 이런 외모를 저런 여러 가지 맞춰서 꿈이잖아요. 외모부터 헤어스타일이고 분장이고 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시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 그걸 왜 정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냥 연예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정부가 자꾸 관여하는 게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넷도 그 날 2월 12일이 같은 날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 외모지침을 방송에 보냈는데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있잖아요. 그리고 HTTPS 인터넷에 그게 이제 HTTP가 있고 HTTPS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HTTPS는 이건 완전히 암호화 돼가지고 이걸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차단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895군데 차단조치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인터넷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인터넷을 하루에 한두 시간 보는데 젊은 분들이야 더 많이 보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맹목은 무슨 야동규제 이걸 했는데 공식직원 맹목은요 그겁니다. 안보위행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도 나와요. 차단이 됐을 때 거기 안내 자막이 뜨는데요. 뭐라고 돼있냐면 지금 접속하려고 하는 정보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게 노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접촉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야동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용어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리벤지 포로노의 유포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있어. 리벤지 포로노. 포로노죠. 포로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그냥 야동야동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가 이걸 조지하기 위해서 이걸 차단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맹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의 행위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아니 국가보안법 아니 그런데 그게 성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판단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해로우면 안 보는 거고 그래도 또 볼 필요가 있으면 볼 수도 있는데 왜 정부가 가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보를 핑계로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 정부가 완전히 사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됐다는 얘기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아니 국가보안법으로 정부가 야당일 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야동포로 차단을 시키면서 들고 나온 게 국가보안법 안보 위의 행위로 정의해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임종석인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에 앉혀놓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북한 넘어가고 김정은 만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요. 북한 핵이 제일 큰 그게 지금 우리 회의비인데 그것은 지지부전 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이야기한 게 1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을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의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어요. 아시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2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우에에서 예정돼 있는데 2월 27일 28일요. 지금 노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규칙적인 건데 그 불구하고 계속 정부는 지금 북한에는 복로를 타면서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 다 해 주겠다. 경제적으로 그게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쉬어 오는 상응조치를 경제적인 건 우리가 다 해야겠다. 복로로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로로. 북한에는 복로로서 하면서 이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네요. 갑질. 특히 젊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돌 외모까지 갑질을 하면서 인터넷 야동 프로그램 HTTP에서 암호화된 접속 방식까지 차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월 17일에는요 통계청이 또 금융신명법도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 몇몇은 통계조사 목적으로 지금 금융정보를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웃기는 거죠. 아니 이게 그 저기 그러니까 통계조사 목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어요? 안 모이는 데서 뭐를 들어가다보고 있는지 지금 민주당이 옛날에 테러방지법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필리버스터라고 울고불고 센 지랄 발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막으려고 했냐면 거기에 국정원이 자금 추적원이 있었거든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돈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여기저기서 테러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그중에 자기들하고 엮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지랄 발각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그런데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다섯 명이 지만원 박사를 국회에 조청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여자가 합의해가지고 작년에요. 이걸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진상규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법으로 그런데 그 일환으로 아마 공청회를 한 것 같아요. 공청회 5.18 공청회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망언이다. 5.18 망언으로 아예 규정해가지고 지금 꽤 지났는데 지금 뭐 한 열흘 이상 지났잖아요. 2월 8일 날 했으니까 오늘이 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벌써 2주가 다 돼 가요. 그런데 아직도 5.18 공청회 이거 망언이고 아주 그냥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청와대까지 대통령까지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아니 경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도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아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는 것이 제가 그 주장을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는데 뭐 북항군 600명이 내려왔는지 안 오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의견도 오랏동안 연구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라 이거야. 아니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의견이 그건 아예 그냥 못하겠는가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군이 난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폐매하는 것은 왜곡폐매를 규정해버렸어요. 왜곡폐매라고 규정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완전히 지침을 죽 버린 거예요. 그게 왜 외국의 표면을 걸으면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이 도체 뭡니까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헌법정신이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할권이 언론의 자유 종교적 자유 집회 자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놓은 게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 이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예? 공청의 자체가 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냐 이거야. 일부 표현이 부적자라고 조금 과격한 게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고 그냥 사과를 한다든지 정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 공청의 자체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나라의 근거를 이런 발언 자체가 나라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지만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 이게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죠? 그 공청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쫄려 아니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지금 국가봉원총에서 명패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올펄은 또 하지 마라 했다면서요 빼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국민들이 지금 저도 확실하게 동의하는 거는 올펄 유공자가 4,407명이나 된다는데 작년 9월 현재 보험치에서 발표한 인원수예요 그럼 그 명단을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가짜뉴스다 뭐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까지 지금 거론되는데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 2인이모예요 5.18 기념공원에 광주에 지하에 가면 고석에 쭉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문재인이라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실제 문재인 나타나서 39년생인가 그래요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인데 자기가 그때 자기가 맞다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명시된 문재인은 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18 민주유공자가 아이라고 이게 정면이 되다 싶던데 또 다른데 보니까 작년에 말이죠 5월 2일자로 되어 있던데 5.18 민주유공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이래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사 같아요 추미애 당시 당대표도 가운데 이렇게 사진이 있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도 5.18 민주유공자가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5.18 민주유공자라는 뜻인지 이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가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콤마가 심표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후보를 수식한 것인지 아니면 주어로 5.18 민주유공자들이 옛날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이렇게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5.18 민주유공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발표하면 돼 나는 5.18 민주유공자가 맞다 아니면 아니다 다 다 나는 5.18 민주유공자가 아닙니다 이런 발표하면 끝이에요 또 민주유공자일 경우에는 나는 이런 공직으로 민주유공자가 됐다 스스로 밝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407명에 맹단 공개하라 이거야 그리고 왜 유공자가 되는지 공직도 공개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유공자들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에서 맹표사업을 올해 역점사업을 하는데 독립유공자가 7,697명 이거 다 맹표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집집하다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가 2,268명 다 집집하다 맹표를 달아주는 게 국가보훈처장이 피우진 보훈처장이 실제 맹표에 달하는 사진이 나와 있다니까요 보훈처 발행신문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20만 5,820명 이거 다 맹표를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명예스러운 국가에서 지정한 유공자니까 근데 5,18은 이게 없어요 5,18 유공자가 그렇게 민주유공자가 맹혜설으면 스스로 자기가 이런 연유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 우리집에도 맹표를 달아달라 이거 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숨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SNS상에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숨기느냐 이거야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라고 그걸 했더만요 보니까 설훈 의원은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가 민주유공자가 맞다 그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야당 대표 하실 때 비서를 오래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 이렇게 정의 처음이 됐잖아요 5.18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감옥서례도 하고 이래서 자기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5.18 민주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시인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면 이거 다 공개하자 그거 제의했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왜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고 또 반발이 또 일부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 최고위원도 공개하자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면 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 분단위로 7시간 뭐였는가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그런 난리발강을 떤 사람들이 아니 왜 5.18은 자랑스러운데 북한건 안 왔다면서요 안 왔다고 자랑스러운데 그러면 달아야지 저기 국민들이 명패도 달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라는 거 민주당이 나쁜 사람들인 게 아니 5.18 유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공자들은 자기들의 명패 달고 싶을 거예요 나 이런 거 떳떳하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가지고 명패 달아주면 안 된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절대로 달아주면 안 된다 왜 부끄러우니까 달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워 달아주라고 자기 지역에서 자랑스러움이 있으면 그러면 파묻혀 있는 사람도 발굴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달아주십시오 명패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내 떳떳하니까 내 명패 좀 달아줘 하는데 민주당에서 달아주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가 다 이야기할 순 없고요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을 봐서 보면 되거든요 이분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엄청 그냥 집요할 정도로 해요 예를 들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대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꽤 지났는데 지금 한 2주 이상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을 불복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엄청 판결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제인가요 뭐 그냥 그 판결문을 분석하는 거를 무슨 뭐 했잖아요 간담회를 간담회를 토크 컨텐츠다 참 그러면서 또 이거 불리한 건 철저하게 이렇게 해요 근데 5.18도 계속 지금 2주가 거의 다 돼가는데도 이거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저 하는 이유가 자기들한테 불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밝히지만 밝혀질수록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김경수 이걸 불복하는 거는 2심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세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민생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꼭 야당들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데 집중하든지 자기들한테 아주 아클래스건 불리한 거는 이렇게 짐려할 정도로 국민들이 소위 피곤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비위 맞추기 하거든요 복무를 기꺼이 자임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 차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 차가 미국에도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말은 안 그렇죠 그런 거 대미 로비를 좀 하든지 자랑스러운 유공자 자기 지역의 유공자들 명표 달아주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도 들고 올라야죠 야 인마 니가 뭔데 민주당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장 간대 니가 뭔데 인마 명표 달지 말라고 난리 치는 거야 꺼져 인마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신경쓰라고 경제를 지금 학생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이런 거 신경쓰지 말고 지금 뭐 하여튼 엉망진창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출련하기 위해서 오면서도 보니까 예 하마냐 온 듯이 블랙하드 여기가 막 어지러워 어지러워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국민 여러분 빨리 내년 총선에서 빨리 정권을 갈아엎어야겠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갈아엎어야지 이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차단에서부터 아이돌 가수들 외모 지침까지 이게 사실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 자유 이거 침해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의 비밀도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거 전부 헌법이 말입니다 헌법 17조 18조에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아예 밑에 하율법률도 아니고 이게 정부가 지금 나섰어 이거 전부다 이거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강산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뭐 대통령 침선사할 때 헌법소고 딱 나오잖아요 대통령 직무 위반이에요 사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헌법 헌법 가치를 유린했기 때문에 헌법 박근혜 대통령한테 씌운 그걸 똑같이 하면 이건 탄핵감이죠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갑자기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 핵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북한 핵의 노예가 된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킨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복로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셨잖아요 어제 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35분간인가 어제저녁 10시에 몇 개월 만에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뭐 조금 신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조치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니까 미국에 2월 27, 28 하노이 미국 정상 2차 정상회단때 북한이 상황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그거는 미국이 대신에 우리가 다 해 주겠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제 얘기한 게 보도가 돼 있잖아요 완전히 복로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복로를 국민들한테 허가 받았습니까 그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데 지원해 줄 거만 국가 위주로 얘기하느냐 남북도로철도 연결 뭘 하느니 쭉 오잖아요 남북갱입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 개성공단 다시 재가동하고 말이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말이죠 이걸 북한이 하도 조치하는 게 없는데 리스트도 안 해 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거 해 주겠다고 계속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사람인가요? 북한에서 왔습니까 왜 이럽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지금 비건 대표가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월 6일 2월 8일 2박 3일간 북한에 평행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결과보고 했겠죠 일부 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큰일 났어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갔어요 북한하고 이견이 전혀 너무 커가지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도 못 할 정도로 완전히 딜레마가 빠졌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니가 맘마하단 말이야 그런데 핵을 포기할 것처럼 1년 내내 했는데 2차전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혀 이견이 안 좁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이 그동안 출기차기였는데 헬리스트 내놔라 그걸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내놔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종 엔드스테이트는 완전하고 불가격적인 금전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이거 목표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내놨는데 한나도 북한이 한 게 없고 전혀 쓸모없는 용도 폐기된 뭐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시험장 이거 뭐 폐기쇼한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위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이 내놔 거는 영변 핵시설 그거 폐시하는 그럼 검정 정도로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미 용도 폐기됐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낡아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내놔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없는 게 없는 거야 보유하고 있는 핵이 말이야 100발이 있다는 동 70발 이상 있다는 동 이야기가 많은데 보유하고 있는 핵 무게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 밝힌 게 없어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물건을 한 거야 북한 비핵화는요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 압박을 더 강화해서 북한이 이걸 포기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북한을 무릎을 꿇려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 하는 큰 전략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재선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차기 재선 차기 대선에 재선 운동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민주당은 계속 압박하고 있고 하면 하루 빨리 김정은을 빨리 죽이는 게 빨리 제거하는 게 제거하고 그 밑에 2인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 통하는 놈들 그 놈들 그 놈들하고 해가지고 야 베트남도 사회주의고 핵 없고 반중 중국 때려잡고 친미하니까 먹고 살잖아 너희들 김정은이 제거하고 핵 제거하고 사회주의 그대로 해 그리고 친미 반중 하면 되겠네 이렇게 밑에 말 통하는 놈 이렇게 2인자들 3인자들 숙닥뚝 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제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미군이 시내주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제가 보기에는 대북정책은 총체적으로 크게 보면 다 실패해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가 공언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핵을 비핵화하기로 나한테 약속했다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도 공개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이미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도요 북한이 구체적으로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 비핵화는 물건을 왔어요 실패했다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말을 북한에 가서 듣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결과보고 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수원 국가정보원장 등 이 사람들 전부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거 아마 굉장히 지금 초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소리친 게 있는데 아무것도 그동안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비핵화 그러니까 사기 그게 위장평화라는 이걸 씌워가지고요 국민들 속인 거예요 그다음에 동맹 미국도 속이고 큰일 났어 이거 아마 책임져야 될 거 미국이 이번 근데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수준에 추상직 합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창 저쪽에 퍼주는 위주로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요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논이 반드시 녹이 돼 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 한국 대통령이 책임지라 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대통령이 책임지라 했는데 책임 없지면 뭐 또 미국이 한국 제품에 돼가지고 보복간세 부치든지 뭐 등등 하면은 한국 경제가 그 완전히 그냥 피가 마르는 거고 그러면 그 고통은 또 국민들한테 오겠죠 국민들한테 고스란 국민들한테 국민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어쩌합니까 뭐 죽이든 살리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문재인 대통령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자 오늘 장시간 또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신동구 자유외국TV 메일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신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